나, 난 행복규야. 난 고3 때였는데 넌 지금 몇 학년이니? 우리 엄마 나 고3 때 돌아가셨거든. 근데 우리 아버지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금방 재혼하더라. 그런 얘기는 왜 해요? 좀 전에 너 봤어. 일부러 본 건 아니고 어쩌다가 센 척하는 게 그때 꼭 나 같아서 울고 싶을 땐 참지 말고 울어야 된다. 그래야 마음이 뻥 뚫려. 그래야 마음을 먹고 싶다. 반대로 또 먹어줘야 돼. 이제 우리 엄마의 고백을